네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 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경입니다. 저는 지금 샤넬 뷰티 넘버5 아이스링크에 와있는데요. 너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멤버들이랑 그리고 가족들이랑 따뜻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한 멤버들과 좋은 저녁 식사를 하고 싶고요. 오늘 이 넘버5 아이스링크를 방문하는 기회에 오랜만에 향수를 뿌렸는데 굉장히 특별하고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즐거운 식사 자리를 꼭 가져야겠다고 계획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러오세요. 너무 멋있습니다.